뿌듯한 감이 느껴지고, 도시가 너무 조용하고 아름다워서 아까 호텔에서 인터뷰를 하던 와중에도 제가 인터뷰를 하러 온 건지, 쉬러 오는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 편안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. 내일 일정이 조금 하루가 막 새고, 그 다음 날은 좀 하루 쉴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아름다운 싱가포르 도시로 좀 많이 구경하고, 마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강지원입니다. 제 첫번째 시간에 있는 싱가포르, 하지만 이는 제 첫번째 시간에 있는 싱가포르, 제가 정말 기쁘고, 제가 이 영화에 왔습니다. 싱가포르은 아주 quiet, 아주 아름다운, 그리고 제가 인터뷰에 왔을 때, 하지만 제가 안 좋다고 생각했고, 제가 안 좋다고 생각했고,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고, 그리고 내일 일정도 꽉 차고, 하지만 내일 일정도 꽉 차고, 그리고 내일 일정도 꽉 차고, 그래서 저는 이 싱가포르의 일정도 꽉 차고,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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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